우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한 주간도 강단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그리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의 표를 주시고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 보곤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보곤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 하시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찼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이해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 대해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참된 전도를 누리는 기도 참된 전도를 누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분명한 청사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우리가 청사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의 내용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축만 한마디로 함축하면 보곤 축복입니다. 또 신앙생활의 방법은 강단의 흐름 붙잡고 강단 말씀 붙잡고 또 사문호를 통해서 훈련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정말 오직과 집중을 통해서 내 체질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축만의 비밀을 누리고 24시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이 분명하고 방법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또 천명소명이 발견되어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신앙생활의 내용이고 방향이고 내용이고 방법이고 그 다음에 방향은 이 내용과 방법이 분명하면 방향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방향은 당연히 전도와 성교 또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삶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참된 전도를 누리는 기도 말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누가 보면 4장 42절에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여기서 보니까 한적한 곳에 가시니라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이 마을 속에는 한적한 곳이란 말은 기도하는 시간, 또 조용한 시간, 묵상하는 시간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심을 공급받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한적한 곳 이 집중의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생각들을 했지만 그 중에 오직과 집중 우리 전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동안 정신없이 이렇게 달려왔는데 정신없이 전도와 선교, 그리고 캠프, 또 하나님의 일들을 했는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또 우리 자신의 어떤 한계를 볼 수 있는 또 그런 중요한 시간이었다 그 중에 오직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누리는 시간들을 갖게 하나님의 뜻을 누리는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사안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특별한 시간에는 예수님도 하나님께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는 말은 간절하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묵상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적인 것들을 놓고 기도했겠죠. 마감 1장 35리도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정말 오직과 이 집중이라는 내가 어디 부분에 창세기 3장과 창세기 6장과 창세기 11장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룡총만에 대한 집중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집중, 복음에 대한 집중 거기에 대한 오직에 대한 결론이 안 나면 우리에게는 많이 문제가 들어닥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호렬 단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야곱은 베델에서 혼자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우와의 집을 여기가 하나님 계신 전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도 야곱은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자기 자신의 동기와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 같은 경우도 이 한적한 곳, 다시 말하면 열심히 특힘 정도가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다녀왔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제2의 사역을 주시기 위해서 7천 제자와 또 중요한 언약들을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정말 혼자 있는 시간 또 자기를 포기하는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것은 문제가 드러나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없거나 문제에 대한 보관이 없으면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드러나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답이 정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제가 발판과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 같은 경우도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 10절에도 보면 바울은 사역을 위해서 아라비아 환경에서 또 3년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또 복음을 재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그중에 고린도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집중과 깊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그 사단의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머무를 수 있는 정점을 머무를 수 있는 기회의 축복을 마련한 것이 뭐냐면 혼자 있는 시간, 또 집중하는 시간 오직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든지 사도인의 16장 13절에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 하노라 기도하는 곳을 찾아갈 때 하나님이 누디어를 만났거든요. 언제든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6장 16절에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을 늘린 여정을 치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혼자 기도가 안 되어지면 메시지를 듣는 그리고 강단 말씀과 또 본부 흐름과 메시지가 엄청 많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불신앙이 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 오직과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 오직과 집중의 그 내용이 뭡니까? 원더 메시프를 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십니까? 누가 니헤미어 8장 9절 10절에 보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리고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여호라 이나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렇게 교육자다 보니까 주일날 사회가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긴장 잘 때도 있고 부담될 때가 있거든요. 당연히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또 주일날 같은 경우는 평신도와 달리 목회자는 또 목회자 나름대로의 부담들이 긴장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긴장감이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교회 금요철화 메시지 통해가지고 교회 중심의 삶 우리에게 성망을 주신 이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메시지를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주일은 여호와의 성일이고 주의 성일이고 주의의 날이기 때문에 이 본문에 보면 슬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울지 말라 오히려 여호와의 성일이나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이라 이렇게 얘기해 있잖아요. 그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래 내가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는 시간이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고 사단이 무너지는 시간인데 자꾸 주일날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부담간다는 것은 이게 사단에게 속는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일날 예배 회복하고 또 응답을 누리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적한 곳이란 말은 정말 집중할 수 있는 강단 말씀 붙잡고 또 본부 흐름 말씀 붙잡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일주일 날 우리 바태복음 6장 9제 13절 말씀처럼 주기도문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포인트 중에 이번 주에도 기도를 통해서 삶의 활력을 얻게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성령추만을 누릴 수 있는 그 통로가 기도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하나님 자녀거든요. 신분이 주어졌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전등자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만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 말은 사단의 나라가 있고 세상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이 주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편인 이 사단의 흑암의 세력에 결박되는 순간이 뭐냐 기도할 때 그것이 결박되어지고 불신앙이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말씀에 시험이 들지 않도록 그 중에 정제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사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정제의식에 빠지지 않고 사제의 우리는 특별한 사면을 받은 자로서 이 축복을 누려야 사단의 함정에 빠지 않는다는 그리고 악에서 악한 사단에게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데 이미 싸움에서는 악한 사단에게서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만 않고 그 믿음의 축복을 누린다면 사단은 무릎 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그리고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게 되어있습니다. 이 속에 중요한 무한한 비밀 속에 한적한 곳이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오직과 집중해야 될 이유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힘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로는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이외에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44절에 보면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자들은요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무리가 찼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하며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자기들을 떠나지 말도록 만류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죄악 가운데 사정에 잡혀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뭐냐면 전도하시더라. 이 말은 예수님은 자기의 본분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늘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다른 데는 관심 가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매어 있지 않고 자신이 복음 전파를 위한 사명이 언제나 그 축복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항상 기도할 것이 뭐냐면 권리사장 2절 3절에도 보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에베스 6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요 우리가 관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만나지만 팀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가끔 운동하고 가는 동네에 사우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불신자분인데 김포시청에서 경기일보의 신문사에 파견돼서 한 20, 30년 근무하신 분이 계신데 인터넷 자기 신문도 사업도 하면서 명태 직전이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저에게 굉장히 관심 가지고 꼭 나갈 때 음료수 2천 원짜리 사주시고 그래요. 저도 부담돼서 놔두라고 그러는데도 계속 그렇게 그래요. 이번에 한번 만났더니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전혀 부담 갖지 말라고 목사님이 되게 편하고 친근해서 드리는 거니까 뭐 그것도 좋죠. 내가 문득 그런 생각이 되었어요. 편하고 친근하고 격이 없으니까 좋다. 그것도 좋지만 언젠가는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직접 전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캠프가 되어지면 이 사람은 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서 한번 말씀 들어봐라. 거기서 일하는 분 중에서도 이렇게 내가 복음 전에서 다락방을 두 번 하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닫혀 있는데 그 안에 되신 분하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다락방 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다시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 뭐 분시점이라든가 분시점 집이라든가 또 우리 살고 제가 이제 아파트에서 거기에 한 4, 5년 살았는데 이제 다른 데는 이사 가야 될 계약기간이 이사 가야 될 시점이 있는데 제가 1503번째 1505호 사시는 분이 있는데 한 번도 이렇게 복음 전화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분들에게 마지막 가기 전에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뭔가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정 안 되면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나중에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그런 어떤 첫 그것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이런 한 사람 내게 관계 속에 만나는 사람이 내가 복음 전화하기 힘들면 관계를 통해서 아니면 캠프를 통해서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직과 집중 속에 전도라는 부분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 밀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요한이 잡혀있는데 얼마나 이게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전도할 그런 시간표입니까? 그런데 요한이 잡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갈리에 가셔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지 그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복음이 맞다면 복음을 안 받으면 멸망 가운데 있고 열두 가지 문제 가운데 있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고 흑암에 잡혀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된다면 당연히 복음 전해될 거 아닙니까? 마감 1장 39지대에 보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마감 16장 14제 20절 말씀처럼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흑암을 꺾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요하몽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전도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속에 전도 속에 전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전도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오는가 또 오직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축복이 오는지를 계속해서 채용할 수 있는 것이 전도거든요. 이거를 수장시켜놓고 그냥 머물러 있다면 실제 복음의 능력과 실제 사복음소의 예수님이 그리스로 오셔서 행했던 그 실제적인 흑암이 꺾이고 영증문제가 치유되어지고 근본이 변화되어지는 그 체험을 할 수가 없거든요. 복음이면 되잖아요. 요하몽 5장 4절에 보면 시기와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우리는 또 어떻게 치유되고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방어적인 집중과 오직도 있지만 또 분명하게 전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전도라는 부분을 놓고 다시 회복의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도인 10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린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려워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리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요하몽 6장 38절 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말했습니다. 영생억교로 각자인 자는 다 예수를 믿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의 체질이 변화된다면 또 우리가 그 축복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여시게 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처럼 정말 포로되어지고 갇혀있는 저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때 하나님이 큰 축복 가운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가 있든 없든 간에 복음 전할 때, 캠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이유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또 앞으로도 우리가 이 마음을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중요한 전도의 문들을 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또 사역 속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또 체험하고 그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과 집중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만류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또 생명을 부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놓고 기도하며 흑암을 꺾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현장 예배가 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중직자 모든 성도들이 이제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 주고 오직과 집중을 했다면 정말 우리가 처해지는 현장에서 전도하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1인 1 말씀 운동 1인 1 교회 운동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분 교육자료를 위해서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집의 현장에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